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가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카드는 모바일과 실물 두 종류가 출시됩니다. 금액은 자전거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천원권과 6만 5천원권으로 나뉩니다. 구입방법은 모바일카드의 경우 모바일 티머니 앱을 무료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실물카드는 역선의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을 주면 구매 가능합니다. 모바일카드는 계좌이체, 실물카드는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을 충전하면 됩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기권입니다. 본격적인 이용은 주말인 이달 27일 첫차부터 교통정책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기권입니다. 교통정책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기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